신혼여행은 잘 다녀왔니? 네 어머님 동서 좋았겠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동서가 비행기 타보겠어? 그것도 과음까지 어휴 좋았겠다 저 비행기 타본 적 있어요 형님 요즘 비행기 타본 적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? 뭐 학교 때 수학여행이라도 다녀왔어? 근데 제법이다 비행기도 타본 적 있고 부모님이 시장에서 국밥집 한다고 하지 않았나? 응 그래 얘 그 지고양 시장통에 있는 국밥집 딸이라던데 평생 국밥이나 먹고 살았겠지만 이제는 클라스 다른 집으로 시집 온 만큼 입맛도 좀 고급스럽게 바꾸자 알았지? 고그… 그래 네 형님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몸속에 베어들어 있는 때꿈을 벗겨내고 이제 좀 부잣집 며느리답게 살아라 어디 내놓기 창피하지 않게 알았니? 여보 당신은 뭐 할 말 없어? 응? 뭐 딱히 없는데? 엄마랑 형수님 말 잘 들어 인생 선배고 우리 집안 선배들이잖아 그날 밤 야 이 자식아 미쳤어? 돌았어?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 아 내가 뭘? 아니 어머님이고 형님이고 대놓고 날 무시하는데 거기서 뭐? 엄마랑 형수님 말 잘 들어? 그게 지금 네가 할 소리냐? 확 그냥! 아니 뭐 엄마나 형수말이 틀린 건 없잖아 형수님이 아이비리그 출신해 집안도 빵빵하고 완전 상류층 출신이고 우리 집도 돈 꽤나 있는 집안이고 근데 니네 집은 국밥집하고 이거 팩트 아니야? 그걸 뭘 무시라고 그러냐? 그거 자격지심이야 네 마음을 고쳐먹어야지 뭐? 어우 진짜 이 자식을 어쩌면 좋을까? 앞으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늘 그랬던 것처럼 당신은 나서지 마 내가 무슨 소리를 어떻게 하든 알았어? 아니 또 뭘 그렇게 확신! 입 안 다물어? 4개월 후 어머님 저 임신이래요 아 그러냐 잘됐네 근데 네 형님도 오늘 연락 와서 임신했다고 하더라 네? 형님이요? 결혼하고 3년이 넘기 애가 안 생겨서 내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아이고 이제야 살겠다 이제 우리 집에도 손주가 생기는구나 네 형님이 갈비찜 먹고 싶다니까 너 얼른 장 봐와서 갈비찜 좀 만들어라 달큰하게 네 형님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해 저는 매운 갈비찜 먹고 싶은데 아 그럼 네 형님 먹고 남은 거에 고추장이나 좀 풀어서 먹든가 아무튼 얼른 장 봐와서 우리 집으로 와라 큰애 좀 이따가 온다니까 알았지? 네 3시간 후 어머님 저 왔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님 오셨어 우리 손주도 오고 오느라 힘들었지 어떻게 침대에서 잠 좀 먼저 잘래? 피곤하면? 아니에요 오는 차 안에서 잤어요 임신했다니까 친정에서 기사 붙여줘서 아이고 나는 왜 그런 생각을 못 했을까 우리 며느리 힘들 것도 생각 못 하고 미안하다 아가 에이 아니에요 예 갈비찜 다 됐니? 네 다 됐어요 배고플 텐데 얼른 가서 먹자 동서가 고생했구나 내가 임신해서 몸이 좀 무거워 이해 좀 해 몇 주인데요? 응 구주래 왜 웃어? 구주에 무슨 몸이 무거워요 12주인 저도 쌩쌩한데 뭐야 동서 임신했어? 네 오늘 병원 가서 확인했어요 어머님이 말씀 안 하셨나 봐요 그건 아휴 그게 뭐 대수라고 얼른 앉아라 아가 밥 먹자 네 국밥집에서 갈비찜 이런 것도 팔던가 그럼 맛 좀 있겠네 어머 아휴 근데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매운 내가 나 아차차 아 달큰하게 하라고 하셨지 제가 깜빡하고 습관대로 매운 갈비찜을 해버렸네요 매운 갈비찜을 해버렸네요 그래도 뚝배기에 다 안 들어가서 좀 빼놓은 게 몇 조각 있거든요 그건 간장 양념만 돼 있어요 그거 드릴게요 형님 이게 다야 세 조각이면 밥 한 그릇은 뚝딱이죠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내가 분명 달큰하게 하랬잖아 형님 매운 거 안 좋아한다고 아니 뭐 어머님은 매운 거 잘 드시잖아요 그럼 그냥 맛있게 드시면 돼요 형님도 달큰한 걸로 드실 수 있고 어머님이랑 저는 좋아하는 매운 갈비찜 먹고 문제 없죠?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아휴 이걸 어쩌냐 아가 괜찮아요 먹죠 뭐 동서가 매운 갈비찜이 많이 먹고 싶었나본데 어? 어휴 이게 뭐야? 어휴 물 물 물 물 물 물 물 여기요 형님 아 맞다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이게 매운 양념은 안 들어갔는데 청량고추는 좀 들어가서 아휴 근데 완전 맵찔이시구나 매운 걸 아예 못 드시네 이 정도는 매운 축에도 안 끼는데 동서 가정교육 못 받은 거 이렇게 티내는 거야? 어머 저 가정교육 완전 잘 받았는데 형님이야말로 가정교육이 좀 깡이었나 봐요 음식 해준 사람 앞에서 인상 팍팍 쓰고 그런 건 좀 예의가 아니지 않나? 예의가 진짜? 동서 나랑 따로 얘기 좀 하자 별로요 저 이거 먹고 얼른 가봐야 돼요 할 말 있으시면 다음에 하세요 까먹을 것 같으면 어디 일기장에 적어두시든가 아휴 그래도 어때요? 그래도 어때요? 저희 아들이랑 꼭 껴안고 다니시면 되죠 여력되면 제가 아들 하나 더 낳아도 되고요 그래주기만 하면 내가 더 바랄 게 없지 역시 우리 첫째 며느리가 왔다라니까 어머님 저 닭볶음탕 먹고 싶어요 집에 가서 해먹어라 우리 손주는 뭐가 드시고 싶으실까? 음 어머님 표 삼계탕이 먹고 싶다는데요 아휴 그래 아휴 그럼 당장 해줘야지 내가 얼른 닭실한 놈으로 사다가 삼계탕 해줄 테니까 얼른 와라 아가 네 어머님 전 닭볶음탕 먹고 싶다니까요 아휴 그래 알았다고 집에 가서 해먹으라고 했잖아 넌 내 말 어디로 들었니? 나 지금 네 형님 먹을 삼계탕 재료 사러 가야 되니까 메시지 그만 보내라 한 달 후 아휴 백화점 갔는데 예쁜 게 얼마나 많던지 어쩜 이렇게 잘 나오니 요즘은 우리 애들 낳을 땐 그냥 죄다 똑같은 것들이었는데 어머 너무 귀여워요 이거 다 우리 손자 거다 태어나기만 하면 이 할미가 뭐든 다 해줄 거야 아휴 어머님도 참 신발 신고 걸으려면 1년도 더 있어야 되는데 뭘 벌써 사셨어요 출산용품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최고급으로 해줄 테니까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희 애기 건 어떤 거예요 어머님? 네 애기? 아니 쓰잘데기 없는 기집애 가져놓고 뭘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아 네? 원래 딸은 그냥 아무거나 추워 입혀도 돼 워낙 딸들이 많아서 동네 헌 옷 수거원 가면 애 옷 천지 삐깔이다 애는 원래 금방 금방 커서 옷 살 필요도 없어 그냥 얻어 입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 내가 뭘 형님 애한텐 지금 필요도 없는 신발에 장난감에 온갖 것들 다 사주시면서 어떻게 저희 애한텐 양말 한 척도 안 사주실 수가 있어요? 동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머님한테 어휴 이래서 없는 것들은 드리질 말아야 돼 욕심한 그득그득 해가지고 왜 너도 사모님 행세하고 싶니? 신분 상승하니까 이제 막 근질근질 해 그럼 너도 아들을 낳든가 동서가 워낙 험하게 커서 저러겠죠 이해하세요 어머님 우리가 품어줘야 하잖아요 이제 어휴 내가 어쩌다 저런 걸 며느리로 드려서 내 복을 내가 찾지 옛날에 그 첼로 한다는 그 아가씨 드렸으면 지금쯤 우리도 품이 있어지고 얼마나 좋았을 거야 에휴 첼로가 뭔지 알긴 하시고요? 뭐? 첼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첼로 소리가 뭔지 그것도 모르시면서 무슨 첼로 한다는 아가씨 타령을 하세요 그 여자 드렸으면 내내 쪽팔리셨겠죠 무식한 거 티나니까 야! 예 잘 알겠고요 앞으로 손녀볼 생각은 안 하시는 걸로 알게요 뭐 그렇게 좋아하시는 손자만 끌어안고 사세요 3주 후 여보 나 나 배가 너무 아파 아직 예정일 안 됐는데 어디야 제발 연락 좀 받아 30분 후 어머님 저 배가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야겠는데 혼자는 도저히 못 가겠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쩌냐 아니 형님도 지금 진통 와서 난 병원 와 있다 119라도 불러서 오든가 해 니가 5시간 후 여보 우리 애기 보고 왔어 너무 예쁘지 어 그래 뭐 난 일이 바빠서 다시 회사 가봐야 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저기 벨 눌러 그럼 간호사 온다더라 여보 여보 바쁘네 성가시게 굴지 마라 그리고 이거 이게 뭐예요? 아니 니가 그랬잖냐 니 딸한테 양말 한 짝 안 사주냐고 그래서 내가 당근마켓에서 깨끗한 걸로 하나 사왔다 이제 됐지? 난 니 형님 병실로 가봐야겠다 미역국 끓여온 거 식기 전에 얼른 먹여야지 저는요? 아 얘가 하나 해주니까 아주 열을 달라고 하네 쓸데기 없는 키즈배나 놔놓고 뭘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미역국을 찾고 있어 선물도 중고 양말이면 너한테 과분한 거야 그나마도 안 주려다가 줬드만 하여튼 사람 기분 잡치는데 뭐 있어 아주 2주 후 여보 나랑 애기 이제 집 가야 되는데 당신 왜 안 와? 오늘 조리원 퇴소하는 날인 거 까먹었어? 아 맞다 내가 좀 바빠서 오늘도 야근이라 늦을 거야 그냥 택시 타고 가 갓난 애기를 데리고 택시를 타라고? 이 시국에? 아 애는 원래 강하게 키워야 되는 거야 택시 타 그냥 아님 걸어가든가 쳤나 봐 여기서 집까지 3km야 이 날씨에 애 데리고 무슨 아 몰라 니 알아서 해 여보 여보 며칠 후 여보 오늘도 늦어? 어 야근이야 아 그리고 내일부터 3박 4일 출장이니까 짐 좀 싸놔 무슨 출장을 또 가 갔다 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서 나 조리원에 있는 동안도 한 번도 안 왔잖아 아 몰라 회사에서 가라면 가야지 사회생활 안 해본 디네냐? 일단 알았어 짐은 싸놓을게 근데 당신 비싼 거던데 우리 집은 동서네랑 다르잖아 친정엄마가 아예 1년치 보내셨어 근데 모유 수유 안 하세요? 분유보다는 모유가 나을 텐데 아휴 피곤하게 자다 깨서 수유하고 맨날 목이며 어깨며 빠지도록 아프게 수유하고 그게 좋긴 뭐가 좋아 난 그냥 분유 먹일 거야 그리고 애도 베이비시터가 거진 다 보는데 때마다 내가 수유하러 갈 수도 없잖아 저는 왕모하려고요 우리 딸 튼튼하게 자라라고 요즘 분유들은 워낙 잘 나와서 비싼 거 먹이면 모유랑 별 차이도 없어 알지도 못하면서 아이고 그만들 하고 얼른 와서 밥들 먹어라 우리 손자는 나한테 맡기고 큰애 너 편하게 밥 먹어라 감사합니다 국이 육개장이네요? 형님 매운 거 못 드시잖아요 아 그거 색깔만 낸다고 안 맵게 한 거다 고춧가루도 안 매운 걸로 썼어 그래도 저는 수유 중이라 이런 거 먹기는 좀 그런데 알 먹기 싫으면 말아 안 먹으면 그만이지 뭘 따지고 있어 우리 큰며느리가 육개장 먹고 싶다는데 그럼 내가 너 때문에 미역국 끓이랴? 한 끼 굶는다고 안 죽는다 수유 걱정되면 그냥 먹지 마 아 맞다 그리고 백화점 나갔더니 우리 손자 옷 예쁜 게 너무 많아서 좀 사왔거든 큰애 있다가 갈 데 잊지 말고 꼭 가져가라 네 역시 사람의 인품은 바뀌질 않나 봐요 뭐? 무슨 소리야? 글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고등교육 받은 사람이면 이 정도는 알아들어야 하지 않겠어요? 애도 여기가 불편한지 자꾸 우네요 저 가볼게요 4년 후 어? 뭐야? 왜 그래 예린아? 왜 울고 있어? 어머니가 때렸어 어? 에이 거짓말이겠지 엄마가 쟤 왜 때려 그럼 예린이가 거짓말할 이유는 있고 어머님 진짜 예린이 때리셨어요? 아이 그럼 내가 지금 안 때리게 생겼냐? 하여간 저 못생긴 건 하는 짓도 밉상이야 아주 애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?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벌써부터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니가 내 다이아반지 가져갔지? 예미가 가르쳤냐? 하여간 본데없이 자란 것들은 대를 넘어서 전염된다니까 지 자식새끼까지 아주 도둑년을 만들려고? 어머님 지금 뭐라고 씨부리시는지 알고는 씨부리세요? 뭐 씨부려? 어머님한테 지금 그게 무슨 넌 좀 다물어 이 년아 머리카락 확 다 뽑아버리기 전에 어머 됐고 내놔 내 다이아반지 우리 애가 그걸 왜 가져가요? 겸물생심이라고 반짝이고 예쁘니까 가져갔겠지 니네 집에서 뭐 그런 거 구경이라도 할 수 있겠냐? 기집애라고 보성 욕심은 있어가지고 생사람 잡지 마시고 진상이 주머니나 뒤져보시죠 아까 어머님 방에 들어간 거 제가 봤거든요 진상이 너 이리 와봐 이거 보세요 얘 주머니에서 나오죠? 으아하하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? 당장 엄마랑 형수님한테 사과 안 드려? 사과 안 드리면 난 너랑 끝이다 진짜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? 내가 지금 너랑 끝내는 게 무섭겠니? 끝은 이미 났어 지 마누라 지 자식 새끼 하나도 못 지키는 놈이 무슨 남자라고 넌 남자도 아니야 이 자식아 천연이 미쳤나? 뭐? 상류층 집안? 부자? 뭐가 상류층이고 뭐가 부잔지 알고는 떠드시는 건가? 뭐라고? 자 보세요 똑똑히 보시라고 우리 국밥집 가맹점만 100개가 넘어 전국에 월매출 10억은 거뜬히 넘어가 근데 그까지 참깨 다이아반지가 탐난다고? 말이 되나 우리는 캐럿다니로만 사는데 좀 맞춰줬더니 거지 같은 것들이 까불고 있어 아이고 아이고 두야 야 너 말 다 했어? 거지 같은 것들? 내 친구 중에 사람 뒷조사를 참 잘하는 애가 있어 걔한테 들은 얘기 한번 풀어봐 형님 아니 당신 중학교 때 있었던 일부터 왜 유학 갔는지까지 싹 다 풀어놔볼까? 어머 미안하다 아가 내가 그동안 심했지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 진정하고 우리 대화로 풀자 응? 우리 예쁜 손녀한테도 할미가 사과할게 여시나 주세요 야 너 말 다 했어? 어 다 했어 이혼서류 보낼 테니까 쬐깍쬐깍 도장 찍어 보내라 예린아 외할머니 집으로 가자 응 그 후 그 사건 이후 시모와 손이 똥사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군요 저희 집이 훨씬 부자인 걸 알게 되니 기늦게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제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았고 남편도 이혼은 못한다고 나오길래 저희 집 고문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꼴랑 얼마 되지도 않지만 재산 분할과 위자료 받고 매달 양육비도 제대로 받아낼 생각이에요 뭐 그까짓 돈 얼마나 되겠냐 싶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붐이 풀릴 것 같아서요 친정에서 가업 이우며 살면 돈 걱정은 없이 우리 딸이랑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테니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최근 소문을 듣자 하니 시댁은 아주 풍비박산이 났더군요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고 시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형님이라는 그 여자는 자궁암 걸려서 자궁 적출을 했다나 둘째도 아들 낳아준다고 신신당부하더니 꼴 좋다 싶어요 역시 세상에 원선징악은 살아있습니다